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성형수술이 있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형수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콧볼을 이렇게 줄이는 콧볼축소수술하고 입술을 이렇게 얇게 작게 하는 입술축소수술이 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콧볼축소수술을 하면 콧볼 옆에 얼굴 여백이 증가하여 중안부 여백이 증가하게 되면 얼굴이 좀 넓게 되어져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또 하관 여백을 줄여서 하관을 좀 이렇게 작아 보이게 하는데 그 입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동영상을 올려 드린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눈축소수술은 없는데 콧볼축소수술이라든가 입축소수술이라든가 이런게 있다는게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 저만 이상한가요? 눈은 크게 하고 코를 작게 하고 입을 이렇게 새초롬하게 작게 해야 예쁘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가요? 요리를 할 때 온갖 좋다는 재료와 양념을 다 넣는다고 해도 음식이 맛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화와 같이 눈을 어마무지 크게 하고 코를 얄쌍하게 작게 하면서 입을 짤깐하게 만든다고 해서 절대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성형을 많이 한 강남언니 얼굴처럼 되는데요 그럼 왜 이런 성형 뭐 앞팀, 뒷팀, 밑팀, 풀팀으로 해서 그냥 눈을 이빨이 크게 하고 그에 비해서 코와 입술을 이렇게 줄여넣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생각은 바로 이러한 동양인의 얼굴을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본인의 콧볼이 너무 싫고 입술 이렇게 두통한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성형외과를 문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왼쪽 여성분의 코만 보면 얼굴 면적 중에서 코의 비중이 도리어 이렇게 작은 코이므로 이런 코에서 콧볼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 여백이 더 증가하게 되겠고 입술의 기운 자체는 아주 좋은데 코 옆 꺼짐이 있어서 입술이 안 예쁘게 보이는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입술 부분만 이렇게 딱 오려가지고 180도 딱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윗입술이 아래로 가고 아랫입술이 위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입꼬리도 이렇게 올라가 보이고 좋은 입 관상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남성의 경우도 치조골 돌출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돌출이 있게 되면 콧볼이 이렇게 퍼져 보이고 입이 돌출되어 보일 뿐 코의 기운과 입술의 기운은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양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오른쪽과 같은 두터운 입술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왼쪽과 같은 새처럼한 입술이 되려고 입술 축소 수술을 원할 것입니다만 왼쪽에 두꺼운 입술을 얇게 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입술 축소 수술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심한 사진을 좀 골라 보았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입술 축소 수술 부작용으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지 않는 입 모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입을 오므리기 위해서 왼쪽 그림에서 같이 윗입술은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말리게 돼서 오른쪽과 같이 그 인중살 또는 인중 돌출로 표현이 되게 되며 아랫입술은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그 오른쪽 사진에 턱 끝 호두주름이라는 입술 축소 수술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은 입술 축소 수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깍쟁이처럼 이렇게 새처럼 하면서 또 이렇게 얼음공주처럼 이렇게 착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또한 이렇게 아기 입술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작고 얇은 입술이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작은잎관상성형이라고 해서 그 이유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